60년 전에 스무살의 현미로 돌아가시고. 어디에? 정말로 왔어, 석훈이가? 남석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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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석훈이? 석훈이? 남석훈이야? 아, 세상에. 어머나, 남석훈이야. 어머나, 세상에. 아유, 그 이뻤던 남석훈이가 이렇게 넓었어. 아유, 세상에. 아유, 그 이뻤던 남석훈이가 이렇게 넓었어. 아유, 세상에. 아유. 석훈아, 석훈아가 돌아서는데. 아유. 자기는 나를 계속 TV를 봤지만 나는 걔를 60년 만에 보니까. 어머, 할아버지가 됐구나. 그때 눈물이 팍 그냥 막 솟이더라고. 남석훈이를 지금 그 남석훈이를 보는 게 아니라 나는 옛날 우리 팔군 다닐 때 그 어렸던 스무살의 남석훈이를 보는 거라. 사람이 죽지 않으면 다 만나는구나. 그래도 죽기 전에 만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. 안 그래요? 아니, 이 방송 진짜 나 또 한 번 칭찬할게. 대단한 거예요, 이거. 60년 만에 어떻게 사람을 찾냐. 나 다음에 우리 같이 노래하던 김종해, 현주, 팔군대 노래하던 꼭 찾아줘. 난 꼭 찾을 거야. 죽기 전에 만나야 돼. 끝냈습니다. 으악